예전에 참 궁금했는데 어릴 때 할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. 차는 말이다. 여러 사람이 함께 마시면 맛이 배가 되는 법이야. 우리 식구 모두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이 할미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. 할머니 뜻 거역하고 커피 만들면서 정말 제가 행복할 수 있을진 솔직히 자신 없어요. 하지만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길이니까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꼭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. 그리고 제가 차를 배운다면요. 그건 할머니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에요. 그래야 제가 행복하니까요. 결코 후회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배울 수 있어요 할머니. 괜찮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